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과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미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쌓으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적 그리스도는 말세가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이후에도 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하늘에 있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침마음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그들이 절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자 7절 말씀을 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이것이 결과입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이들은 이미 패배하였어요 패배한 존재들이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서 패배하였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패배하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11절을 보면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패배하였어요 자 계속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큰 용인 내쫓기니 곧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자 이 큰 용의 정체가 보였어요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즉 마귀 사탄이었어요 배반한 자들이었어요 온 천하를 꾀는 자들이었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땅으로 내쫓기게 왔어요 패배하여서 이 땅에서 그들이 방황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승리는 무엇으로 인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의 능력과 그가 이루신 나라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이루신 거였어요 즉 누가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적 존재들이 이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예요 이것은 불변해요 이것을 뒤집어 볼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참사하던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나 참사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느니라 그에게는 이제 마지막 심판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 안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은 절대 패배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등 그 안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이 승리를 증거하였어요 이 승리를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무엇 한 거예요?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증언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과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개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붓네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 모든 승리를 보며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감 놀려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아직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아직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Already not yet이라는 이 신학적인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미 성취하신 승리이고 이미 성취하신 나라이지만 이것이 아직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초림과 제림 사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 지상에 살면서 이 때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냐면 13절을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바로 남자를 낳은 여자 어제 우리가 봤던 그 교회를 지금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어떤 박해예요? 제한된 박해예요 제한된 박해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14절에 나타나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피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곳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산성에서 피함을 받고 그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아요 그 안에서 양육받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때예요? 제한된 때예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제한된 영역 안에서 제한된 내용으로 이 박해를 받으나 우리는 그 안에서 우려 무엇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산성과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고 말세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15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야 돼 그런데 이 뱀들은 이 사탄들은 이 마귀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땅이 여자를 토하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을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들의 모든 공격을 무효로 만들어요 해치지 못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승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17절을 봅시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셔서 자 이제는 그에겐 분노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거는 정말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패배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분노가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그러나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우리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성곳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있어요?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는 한없이 많음을 뜻하죠 그래서 이들은 대중성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현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가 공격을 받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공격을 받는 것은 회개해야 되죠 그거는 우리는 더 이상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이 사회에 우리의 회개의 양심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공격받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이 대중성에 기반합니다 누가 요즘에도 하나님 믿어요 누가 요즘에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누가 요즘에도 천국을 바라봐요 누가 요즘에도 심판을 얘기해요 누가 요즘에도 자기네 종교만 맞다고 얘기해요 다양한 대중성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말세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중이 무서워서 그 여론이 무서워서 이 시대의 트렌드가 무서워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고 이 대중성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해요 대중성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예,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종교들의 승리예요 패배한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하며 천하를 깨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내어 쫓겼어요 승리의 근원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해요 우리가 이겼어요 쫓겨난 용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분을 내면서 더 공격하려고 해요 박해를 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여인은 공격 속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날개 능력 자기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산성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양력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 제한된 때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토하여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이기게 하시고 마지막 전쟁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있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나약해 보이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를 여자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큰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종국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회의 성격이 1절에서 1절 어제 말씀이었죠 그리고 용의 실패와 바라기 7절에서 17절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사상을 봅시다 첫 번째 교회는 여인같이 연약해 보이고 사탄은 용같이 무서워 보이나 사탄 운동은 언제나 그 결과가 패배임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이미 패배했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어요 사탄 용은 여인이 해산하는 아이를 죽이려 했으나 실패하였습니다 또 예수의 승천을 방해했으나 오히려 미가일과 그 사회자들에게 패하였고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사탄은 아이를 낳은 여인 교회를 핍박하고 강같이 물을 통하여 죽이려고 했으나 여인은 독수리 날개와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는 땅의 도움을 받아 살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탄과 악한 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능력 있고 지혜 있어 보이고 승리할 듯 보이지만 언제나 결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여도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이며 성도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확인한 대로 사탄의 공격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한 성도들은 사탄의 핍박이나 유혹을 가볍게 무시할 수 없지만 너무 의식하여 선한 예를 주저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더욱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복음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데 저들이 아무리 악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대중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해야 된다 그래도 그것은 결국 패배자의 이미 패배가 결정되고 패배해서 쫓겨난 자들의 발악일 뿐이에요 결과를 뒤엎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를 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예시를 들면 오히려 이해가 되겠네요 우리가 경기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경기에서 이겼는데 이거는 이미 더 의심할 여지 없고 아무런 뒤집을 수 없는 완전한 결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악플을 달고 악플을 다니까 이제 다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 악플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승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냐 당연히 우리의 승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죠 우리의 승리의 내용과 그 내용 안에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전해야죠 악플은 이미 다 헛것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실상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승리는 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청군 천사가 선포하였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심으로 심판을 통해서 완성시키세요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승리의 두 가지 배경을 바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 즉 어린 양의 피요 또 다른 하나는 예수의 증거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셨어요 이미 이 승리는 우리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의 요새는 실상은 바닷물에 있다고 했어요 바다는 세계 열국이오 모래는 수많은 백성을 상징합니다 즉 다수주의가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는 떠 있는 방주와도 같아요 이렇게 홍수가 방주를 위협하나 홍수 때문에 방주가 떠 있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신앙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나 밴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절경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이 더 활발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때가 가까웠음을 봅니까?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보는 거예요 이들이 더욱 악랄해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확실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영적 전쟁의 보루가 되며 승리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두 날개 주시고 우리가 피할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산성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심 안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연적 전쟁의 보루가 되는 모습이고 승리를 선언하는 모습이에요 승리하자가 아니에요 이미 이김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패배한 자들의 마지막을 알게 하시고 이들이 활발해지는 것이 강성에서가 아니라 이미 패배한 후 바라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항상 보호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게 하심을 먼저 믿고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어리석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우리로 굳게 서게 하시는 말씀의 사역을 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